안녕하세요. 지민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지민입니다. 이 방은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방입니다. 화려한 꽃들이 많지만 그 속에 수수하고 감성적인 포인트가 있는 방입니다. 저는 뭐든 조금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방도 보시면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과는 대비되게 저만 아무런 색이 없는데요.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 이 방에서는 특정 물건보다는 전체적인 색의 조화가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단조로운 색의 의상, 다채로운 꽃의 색이 대비를 이루지만 그 조화를 통해 각자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. 주변의 따뜻한 꽃 색상과 대비되도록 저는 아무런 색이 없는 어두운 의상을 입어봤습니다. 저와 꽃 모두 아미 여러분에게 예쁘게 보이도록 눈에 띄도록 표현하고 싶었는데 잘 전해졌나요?